50번이 뭐 쉬운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또 복잡하게 말고 딱 시키는 대로만 한번 접근을 해 봅시다 an에서 알 수 있는 힌트가 뭐죠 여기서 등차다 근데 친절하게 앞에 두 개를 주워 놨지 등차라도 그럼 1,3,5,7,9로 간다는 이야기니까 여기서 바로 an을 결정할 수 있겠네 2n-1이다 그러면 ak,bk에 대한 합인데 자,b6을 물어봤거든 일단 a6은 구할 수 있잖아 a6은 11 그런데 시그마에 대한 식인데 복잡해 보이지만 별거 없어 대부분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면 시그마 1에서 6까지 ak,bk를 수치하는 게 복잡하든 말든 못할 건 아닌 거잖아 4 곱하기 6의 제곱 36 마이너스 1의 곱하기 2의 6승 더하기 1인 거고 그렇다면 1의 5까지 합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ak,bk하면 4 곱하기 25 마이너스 1,2의 5승 더하기 1인 거다 좀 빼요 빼버리면 a의 6 곱하기 b의 6이 나오겠죠 네 나중에 뭐 산수를 해봐야 되겠는데 길다 일단 뭐 정리를 해보면 산수는 생략하고 2의 5승 187 근데 a6을 알고 있으니까 옆에 적읍시다 그래서 b6은 2의 5 승 5,6,6,7 17이죠 네 오사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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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